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맨입니다.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기막힌 복귀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가지 지표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복귀하시게 될지, 그리고 복귀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혜진 PD님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혜진 PD님의 작품은 시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구원투수로 황영웅 가수님이 나오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버렸던 MBN이라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좀 더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황영웅 가수님이 불타는 트롯맨 후속 예능인 불타는 정미단과 장미꽃 필 무렵으로 복귀하신다면 다시 한 번 날아오를 것입니다. 장미꽃 필 무렵은 시청률 저조로 인해 재정비를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를 마치고 복귀하며 어느 정도 시청률을 올리고 있지만 황영웅 가수님이 빠진 불타는 트롯맨 예능은 팟없는 찐빵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죠. 불타는 트롯맨 방영 당시 대국민 투표에서 9주 연속 누적 투표 1등과 9주차 단독 투표 1위를 기록했던 황영웅 가수님이 빠지니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하차하자마자 콘서트 취소표가 되고 나왔고 이는 역대급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님뿐만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동료 가수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같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는 단순히 본인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비단 황영웅 가수님만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이진호인데요. 황영웅 가수님을 추락시킨 주범인 유튜버 이진호는 여전히 황영웅 가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들이 진실로 판결 나고 황영웅 가수님이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진호는 사과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호는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 폭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저 조회수 빨아먹기에 바빠서 팩트체크도 안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올린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린 영상들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하지만 사과 영상은 단 하나도 없죠. 이번 황영웅 가수님의 억울한 일이 진실로 판명이 나도 정정 영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기대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기자 신분도 아닙니다. 그저 기자 출신이란 것과 인맥을 이용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중입니다. 사과 영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앞으로는 황영웅 가수님 언급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일대 진인 손태진님도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물론 손태진님도 훌륭한 가수이시지만 우리 황영웅 가수님에 비하면 스타성이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트롯 일대의 진인 이명웅님은 우승하자마자 광고가 쇄도를 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료 등등 수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광고를 찍고 계시고요. 하지만 손태진님의 경우는 현재 광고를 찍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만한 큰 광고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불타는 트롯맨 우승을 하셨다면 이명웅님만큼의 큰 브랜드 파워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뛰어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 종영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황영웅 가수님이 1위를 하시고 활동을 계속하셨다면 이때쯤이면 황영웅 가수님만의 새 앨범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황영웅 가수님은 불타는 트롯맨 경연 내내 수많은 가수분들과 유명 작곡가 분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가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황영웅 가수님이 부른 노래들을 보면 거의 다 유튜브 조회수를 100만 넘기고 심지어는 국내 음원 차트에서 매우 준수한 성적을 보이며 차트줄 세우기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니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부르기만 하면 히트송 작곡가라는 타이틀은 따놓은 당상이니 다들 서로서로 앞다투어서 곡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하차를 하지 않았다면 TV에는 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광고, 음원 성적, 지역 홍보대사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최고를 찍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황영웅 가수님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방송가와 동료 불타는 트롯맨 TOP7 가수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와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물론 황영웅 가수님이 과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자숙을 하며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황영웅 가수님을 무작정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내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악질적인 유튜버들이나 기대기들은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의 상처도 주지 않고 또 떳떳하게 살아왔을까요? 나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은 죽일 듯이 달려드는 내로남불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관대하듯이 타인의 잘못에도 관대하게 포옹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 팬분들은 악질적인 기사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황영웅 가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는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 재능을 하루빨리 대중들에게 뽐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대중들에게 떳떳하게 복귀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